네, 이런 상황에서 미국 모더나 백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공수돼 다음 주부터 접종됩니다. 접종 대상은 주한미군입니다. 우리 국민은 이 회사 백신을 내년 3분기에나 접종하게 됩니다.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한미군용 코로나 백신 천회분을 실은 화물용 비행기가 오늘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. 백신은 통관 절차를 거친 후 평택 미군기진의 브라이언 올굿병원으로 배송됐습니다.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의료진부터 접종합니다. 주한미군 의료진에 속한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은 한국인 첫 접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내년 1분기쯤엔 주한미군 전원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미군 2만 8천 5백여 명 외에도 한국인 군무원 8천 5백여 명, 카투사 2천여 명 등 약 4만 명의 주한미군 구성원 전체가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. 한국 외에 일본과 독일의 미군기지에도 오늘 첫 백신 물량이 도착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